뭔 속보야 뭔 속보 속보는 아니고 애초 처음부터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 내가 아는 지식으로 수익사업은 더 이상 이 어려운 시기에 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유사투자자문업 그러니까 즉 종목 추천을 하고 돈벌이는 물론 나중에는 한다 이거는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지만 이제 어려운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내가 안 한다 그리고서 이제 애초 처음부터 방송을 하려고 기획을 했었던 건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했었던 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잘 먹고 잘 사는 아주 내가 뭐 밑그림이 작지는 않은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를 못하니까 접속자가 뭐 요새는 조금 늘어서 한 10명 11명씩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거 갖고 성의 찰놈도 아니고 이거 보고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큰 그림을 갖고 내가 이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첫술에 절대 배 안 불러 나도 알고 있어 그리고 빨리 내 사이트를 세상에 알리는 방법을 알고도 있고 그래서 3일 전인가 작은 거이니까 형님 답답합니다 형님 카페 빨리 키우고 그 다음에 유튜브 빨리 키우는 방법 알고 있는데 왜 안 하냐 답답하지 지도 옆에서 보기 안타깝고 내가 그냥 정석적인 길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뭐 지나가는 얘기로 카페 빨리 키우려고 하는 거 사기치면 돼 내 성격상 맞지도 않고 예 들으십시오 그래서 정석적인 길로 가겠다라고 내가 이제 그때도 이제 무모하고 넘어갔는데 지난주에 아니니까 지난주가 아니라 약 한 20일 전인가 20일 전인가 20일은 안 된 것 같다 한 사람이 회비를 내고 회비가 아니지 아 내 자꾸 회비라고 그러지 후원금을 내고 한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어려운 이야기를 다 듣고 아까제도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이거 뭐 종목 추천해가지고 돈 받아 먹고 이거 할 것 같았으면 한 종목이 추천 금액이 천만 원인데 최하 천만 원인데 내가 백만 원 갖고 내가 이 사업을 하겄냐 단지 아까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시장이 돈 많은 놈들도 앉아가지고 다니면서 앵벌이 하고 다니는 애들이 지천이고 그리고 내 종목 추천주 갖고 가서 종목 추천하면서 장사 헤쳐먹는 놈이 있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최소 금액으로 백만 원을 내가 책정을 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많은데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백만 원을 내가 후원을 받고 지난번에 일조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이 됐지 않니 그렇게 해서 약 7천만 원이 모인 거야 후원금 받은 게 자 그거는 내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따지고 보면 내 수익 후원금을 받은 거니까 내 수익이잖아 100% 어떻게 됐든 후원금을 받은 거니까 내 지식을 전달을 하고 그것으로 수익을 받은 거니까 근데 이거 나 솔직히 받는 것도 마음 무겁고 그것도 원래 이거 받으려고 시작한 놈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2주일 전에 너희들한테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야 잠자고서 새벽에 꿈을 꿨는데 일조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빨리 수익을 낼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아 이거 급등주 타든가 아니면 선물 옵션으로 빨리 바꾸자 이런 결정을 내리고서 이제 잠을 잤는데 새벽에 부처님이 꿈속에서 거의 30년 만에 나왔어 내가 무료급식하고 통장에 수십억 갖고 있을 때 없는 사람들한테 이 수십억 통장에 있는 돈 다 무료급식으로 쓸 때까지 무료급식을 하겠다라고 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그때 부처님이 처음 한 번 나왔거든 아 뭐 여기 큰 손님은 잘 알 거야 꿈 내용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때도 한 번도 안 나오던 그 노인네가 뭐 수십만 년 산 사람이니까 노인네지 그 노인네가 꿈속에서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너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몸에 살이 하나는 갖고 태어난다 그거를 완성하고 죽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너는 이미 몸속에 살이 하나는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꿈속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내가 얘기했지 지난번에 방송을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아까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다 날려먹고 천몇백만 원밖에 없다 이러고서 그 장문의 메일을 보낸 사람 그 메일을 받고서 내가 이거 다시 내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은 거야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가 그 백만 원 받은 것 같고 종목을 지금 한 60개를 지금 사놨어 조금 전에 크미가 일조 프로젝트를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 마지막 희망이니까 그래서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부금통장까지 털어가지고 저 형님한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다가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겠지 이제 뭐 더 이상 진짜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아마 들었을 거야 부부싸움도 심하고 그래서 이제 크미가 가입을 못하다가 그동안에 이제 또 한두 달이 지나서 월급을 쪼개서 아까 이제 백만 원을 후원을 했어 후원을 한 것 같고 내가 저놈 주머니 사정 다 아는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몇 천만 원 다 날리고 그리고 이제 월급 받는 거에서 한 달에 끼켜봐야 끼켜봐야 모아봐야 저금해봐야 몇십만 원밖에 투자를 못하는 거 내가 뻔하게 알고 있는데 저놈아가 아까 이제 그나마 뭐 한 가지 희망을 가지려고 백만 원을 후원을 했는데 종목 추천은 내가 할 것이고 종목 추천은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한테 오늘 내가 처음 내가 나중에 시일이 한참 지나서 내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내가 공개를 할게 자 여기 지금 2139,480원 뭐 139,480원은 이 통장에 들어있던 그냥 떨거지 돈인데 떨거지 돈인데 그냥 인출 안하고 그냥 내버려 뒀었던 거야 내버려 뒀었던 돈인데 200만 원 100만 원하고 오늘 아까제 금이 들어온 거 100만 원 포함해서 내가 아까제 다 매수를 땡겨놨어 아직은 10%어치 그중에 재수 좋은 거냐 한 주 샀는데 맨병 43%다 내가 이거를 그냥 다 내버려 뒀다가 후원금 앞으로 받을 때마다 내버려 뒀다가 내가 벌어서 100만 원은 돌려줄 생각이야 나중에 그 프로젝트가 1조 벌기 프로젝트 2탄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이거는 매일 공개가 될 거야 장중에 그래서 후원금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여기서 들어온 돈 벌은 돈 다 포함해가지고 다 돌려줄 거고 이거는 뭐 지난번에 1조 프로젝트하고는 틀려 그거는 그거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고 이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정당하게 후원을 받고 지식을 전달해서 내가 후원을 받은 돈이야 후원을 받은 돈을 내가 다 돌려주겠다는 거야 너희들은 내가 추천하는 종목을 갖고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욕심부리지 마 앞서 이야기했던 것대로 너희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확률과의 싸움을 하면 돼 우리가 로또 벗건 당첨 받을 때 내가 이 대박 주시 시리즈 230탄이 최하 다 1000% 짜리라고 이야기 했잖아 자 지금 여기에서 대공황이 이제 나중에 아무리 동합주가가 뭐 3000포인트가 가도 분명히 대공황 시기는 그때 가서 와 그 이전까지는 지금 당장 대공황이 오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벌어먹고 벌어먹다가 만에 하나 한 달 후에 아니면 두 달 후에 재수 없어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벌어먹은 거 다 팔고 벌어먹은 거 다 팔고 기다리고 있다가 대공황이 오면 이거는 엄청난 대박이야 자 지난번에 이 동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고 지금 2500포인트 가까이 올라올 때까지 6개월밖에 안 걸렸어 대공황이 오면 더 빨리 올라와 그때의 내가 추천했던 종목이 지금 다 500% 600% 800%까지 올라간 종목이야 지금 추천하는 종목은 이제 100%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 이제 100%밖에 이제 대공황이 안 오고 지금까지 될 거 같은데 이거를 내가 전부 다 공개를 지금 할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거야 그리고 후원금이 들어오면 내가 계속 후원금이 들어왔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돈 갖고 여기서 계속 물량을 늘려 나갈 거야 그렇게 해서 수익금이 100% 이상 터지는 종목이 있으면 팔아서 그동안에 후원했던 사람들한테 그 돈 다시 나눠줄 거야 다시 돌려줄 거라는 이야기지 그 프로젝트가 지금 한 10안 며칠 전서부터 내가 기획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내가 오늘 그냥 딱 까놓고 이야기할게 이야기하고 크미는 성공 투자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여기에서 500% 1000% 분명히 터져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목표가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후원금 내준 거 내가 돌려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보너스 그때 가서 여기서 세월이 정말로 좋아져서 300% 400% 500%씩 올라오게 되면 그때 내가 너희들한테 2차로 보너스 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여태까지 여태까지는 여태까지는 지난번에 우리 카페 회원들 여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지난달 지 지난달이지 두 달 전에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여기 한화계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그때 당시에 추천주 드렸을 때 후원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자 그랬을 때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했는가 내가 추천하는 종목이 전부 다 300%가 올라갈 때 까지 300% 올라갈 때 까지 300% 올라갈 때 까지 내가 매달 6%씩 국민기업 이 관성에 자외 환원금을 지불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여기 그때 당시에 대박 주식 시리즈 177탄 배수한 회원님들이 한 8명 돼 이 회원들이 이미 다 300% 수익이 이미 도달이 됐어 그래서 더 이상 배당금 지불하지 않는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배당금 지불하지 않고 있는 거고 오늘서부터는 오늘서부터는 이 6%도 작다 내가 이거 뭐 6% 내가 이거 뭐 돈 벌어 먹으려고 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 6%도 작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부처님이 30년만에 꿈속에서 나와서 또 일조 프로젝트 하는데 너무 욕심내지 마라 정석으로 가라 애초 처음에 네가 얘기했던 것대로 네가 기획한 것대로 복리효과로 가라 그 꿈을 꾸고 내가 접었어 천천히 가자 그리고 그때 내가 생각을 한 게 내가 이 일을 애초부터 왜 시작을 했는가 6%도 적다 대성에 차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수익금이 다 올라오면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준 감사의 마음의 대가로 여러분들한테 그 후원금을 다 1차 돌려드리는 쪽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기에서 다 돌려드리고 난 다음에 분명히 수익이 더 나올 거예요 수익이 나오면 그때서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세상을 만드는데 제 수익금을 아마 쓰게 될 겁니다 그때의 수익금을 쓰기까지 후원을 해 주신 나를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한테 첫 번째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가 기획하고 있었던 거 2차 프로젝트 다 발표했고요 이 수익률은 매일 장중에 가끔마다 매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 수량이 지금 워낙 많은 종목을 매수해서 한 종목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수익률 게임을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수익률 게임을 해서 아까제도 보셨다시피 어느 종목은 이렇게 똑같은 돈 똑같은 돈 주고 사더라도 어느 종목은 40% 오른 종목이 분명히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100만원어치를 매수했으면 올라와봐야 100% 해봐야 100만원이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 100만원이 내가 100만원 투자했으면 원금은 내가 주당 천원의 원가라고 해도 100만원 올라와서 수익금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다 파시면 돼 살고 나머지 100만원 원금은 다 내버려 두세요 이 종목이 내가 500% 간다 1000% 간다 그러면 틀림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무표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100% 오른 종목은 먼저 파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덜 오른 종목들 10% 마이너스 난 종목들 이런 종목에다가 100만원을 더 투자를 하시면 돼 아니면 조금씩 7% 8% 6% 떨어진 종목에다가 2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씩 나눠서 분산 투자하시면 돼 그리고 기다리시면 돼 그러면 종목은 종목대로 늘어나고 원가는 100% 이상 친종목들은 내 매수 평균당가는 천원이어도 원가는 0원이에요 그때서부터 제가 재무구조가 최악인 종목을 절대 추천 안합니다 재무구조가 다 좋은 종목들이에요 그 종목이 0원 이하로 떨어질 일이 없어요 안에 하나 대주주가 뭐 작정하고 횡령을 하거나 배임을 하거나 그런 일 외에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확률이 있는 종목은 거의 추천을 안해요 왜 재무구조가 좋고 그동안에 업력이 좋은 회사들만 선택을 해 주니까 근데 단 한 가지 사람이라는 게 만에 하나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230개 종목 중에서 400%, 500%, 600%씩 오른 종목들은 지금 제가 매수 안 했어요 바닥에서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아직 덜 오른 종목들 100%대에서 왔다갔다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제가 지금 60개 넘게 지금 매수를 해 놨으니까 이 이 종목 안에서 다 수익이 터지게 될 겁니다 기쁨이 너는 막 후원자 아니고 넌 돈도 많은데 무슨 후원이야 지금부터는 너 써줄게 너는 돈도 많고 새끼 지난주에 상한가 터지고 오늘도 지금 상한가가 지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잠시 안 봐서 오늘 지금도 아직까지도 저기 아까 24%인가 쳤다가 지금 아직도 16% 치고 앉았는데 돈도 많은 놈이 너 오늘서부터 내가 너 오늘서부터 너가 종목 추천받으면 내가 여기에 해당 시켜줄게 하여튼 있는 놈들이 더 해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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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내가 미치겠다 내가 혜택은 똑같이 줘야죠 어떤 한 사람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혜택은 똑같이 적용을 해 줘야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젝트가 세상에 많이 알려져서 나중에 나중에 정말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국민소득 3만불이 30만불이 제가 기본이 1000%거든요 기본이 1000%라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세월이 지나서 내가 30만불 가는 그런 세상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3만불에서 여러분들이 재산이 1000%가 늘어나면 30만불 넘는 거예요 그거 제가 그거 시작 할 겁니다 그래서 정석으로 갈 겁니다 정석으로 가고요 야로 안 부리고 남들처럼 사기 안 치고 정석적으로 지금 회원은 몇 명 안 되지만 돈 주고 앉아가지고 카페 관리하고 카페 유료회원들 무료회원들 유료회원들 그러니까 유령회원이죠 말하자면 유령회원들 동원시켜서 자료 올리고 좋아요 어쩌고저쩌고 이러고서 댓글로 사기치고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정석으로 갈 거니까요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씩 하나씩 다 세상에 알려지고 공개가 될 것이다 그냥 정석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조 프로젝트 2탄 말씀드렸습니다